자 첫번째 여러분들이 파도성을 질러달라고 하면은 우리 다 초면이라서 파도성 안질러주실 것 같아서 손댈게요 첫번째 나는 멋있는게 보고싶다 손 오케이 내려요 두번째 나는 상큼한게 보고싶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명 나는 때려 부시는게 보고싶다 때려 부시는게 보고싶다 때려 부시는게 보고싶다 때려 부시는게 보고싶다 그러면은 때려 부시는거 해적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